여러분 반갑습니다. JPT 전문가 박혜성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JPT 600 독해 문제들 한번 풀어볼텐데요. 형용사부터 동사, 조사, 기타 등등 여러가지 문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힘차게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봐요. 자 먼저 JPT라고 하는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청해, 독해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독해 파트를 풀고 있습니다. 100문제에 100문제씩 출체되고 합해서 총 200문제를 95분 동안 풀게 되는데 독해에 할애된 시간은 총 50분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죠? 각각 495점씩 배점이 되어 있어서 총 만점이 990점인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텐데요. 총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큰 틀로는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 5, 6, 7 이렇게는 같은 예를 들어서 문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오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게 되는 거고요. 파트 8번 파트 독해는요. 진짜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5, 6, 7 파트의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독해 파트는 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도 조금 길고 그 지문에 딸린 문제가 3문제, 4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5, 6, 7 각각 20문제, 20문제, 3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독해 총 30문제 이렇게 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합해서 100문제죠. 네 이런 시험이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해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논제를 같이 풀게 되었으니까요. 이 형용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형용사 기본형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나눠 볼게요. 위에 있는 표현이 보통체 그러니까 반말에 해당하는 표현이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정중체 그러니까 존댓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글자가 이 로 끝나죠. 예를 들어서 맛있다, 오이시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오이시에서 마침표를 찍으면 맛있다 에서 끝나는 건데 정중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네스를 붙여서 오이시, 네스, 맛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형은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잘 보시면 계단식으로 글자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길어집니다. 글자 수가 많을수록 정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반말부터 한번 볼게요. 오이시이라고 하는 맛있다라고 하는 형용사 어간이, 오이시까지이고 이가 엄이에요. 그러니까 활용을 할 때는 어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이 부분만 바꿔가면서 활용을 하는 건데 부정형으로 뭐뭐하지 않다라고 바꿀 때는요. 이를 쿠로 바꿔서 쿠나이 라고 활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이시쿠나이, 맛있지 않다. 즉 맛없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정중하게 쿠나이, 네스라고 하면 데스 붙여서 조금 더 정중해집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하고 싶으면 쿠나이, 아리마생을 붙여서 오이시쿠나이, 아리마생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형으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오이시까지는 안 바뀌고 이 부분을 카타 라고 바꾸죠. 그래서 오이시카타 라고 바뀝니다. 이걸 조금 더 정중하게 하려면 네스 붙이면 되죠. 오이시카타, 네스입니다. 오이시카타, 네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사형 한번 볼게요. 어떤 의미냐 하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뭐뭐하는 이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부사형은 뭐뭐하게 뭐뭐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마시는이 아니라 마시개로 바뀌죠. 이라고 하는 글자를 떼고 쿠를 붙여서 오이시쿠 마시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있는 중지형을 한번 볼텐데 중지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태형입니다. 그래서 태형으로 바꾸면 뭐뭐 해석 뭐뭐 하고 이런 해석으로 바뀌죠. 자 그러니까 맛있다 맛있는이 아니라 맛있고 맛있어서 라는 식으로 바뀌죠. 쿠테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이시쿠테라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형이죠. 뭐뭐 하면 일대는 이라고 하는 글자를 지우고 케레바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오이시케레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변화형이라는 거는요. 원래 그렇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상태로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맛있어지다 라고 바꾸려면요. 쿠 나루 되다 라고 하는 동사죠. 그래서 오이시쿠 나루 맛있어지다 맛있게 되다 라는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형용사 중에서 시험에 잘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 을 좀 짚고 넘어갈 텐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과거형으로 바꿀 때 여러분 습관적으로 네시타를 붙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데시타를 붙이는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명사 나형용사는요. 과거형으로 바꿀 때 각세 네시타 학생이었습니다. 아니면 유명했습니다. 유메 네시타 라고 바꾸니까 명사와 나형용사를 모두 데시타로 바꾸니까 약간 거기에 이끌려서 어 그러면 사무이 되시다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류가 있는 문장입니다. 기노우와 도테모 사무이 되시다 어제는 매우 추웠습니다 인데 여기 이렇게 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렇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기노우와 도테모 사무깠다 라고 해서 칸다 를 넣어서 과거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음은 같아요. 소리만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른 형용사들 대표적인 것들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야사시 라고 하는 표현은요. 친절하다 상냥하다 상냥하다 이거 많이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세요. 야사시 센세 친절한 선생님 일 수 있지만 야사시 몬다이 라고 해서 한자가 좀 눈에 익지 않죠? 쉽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 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야사시 몬다이 라고 하면 쉬운 문제 물론 간단한 몬다이 라고 해서 나형용사 써도 되지만 이형용사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바스요리 하야이 라고 할 때 하야이 그리고 하야이지 그러니까 빠른 시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잘 보면 한자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속도 속력이 빠르다 라고 할 때는 속도의 속자를 적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르다 이때는 조태의 조 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다 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이렇게 적어서 의미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보다 빠르다 마스요리 하야이 그리고 이른 시간 하야이지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 잘 구분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이형용사의 예외적인 활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형용사의 이름이 이형용사인 거는 뒤에 명사가 올 때 귀여운 사람 이라고 할 때 가 와 이 이 히 히 토 라고 해서 명사 앞에 이형용사의 원형 그대로 붙이면 이로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형용사라고 불러요. 근데 모든 이형용사가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식하지 않습니다. 그 예외적인 형용사가 오이 많다 토이 멀다 그리고 지가이 가깝다 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냐 하면 오오쿠 노 만은 무엇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 오쿠노 히토 토 쿠노 히토 먼 곳에 있는 사람 먼 사람 그리고 치카 쿠노 히토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치카 쿠노 히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형용사의 활용법이 다 동일하지는 않고 특히 명사를 수식할 때 조심해야 되는 형용사가 있고 예외표현이기 때문에 시험에 매우 잘 나온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트 5 문제부터 한번 풀어 볼게요. 파트 5는 정답 찾기 문제 유형입니다. 어떤 게 나오냐 하면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 볼게요. 시타 노 센 노 고토바 노 다다시 요겜 마타 와 오나지 이미 노 하타라 키 요 시 데이루 고토바 오 에이 카라디 노 낙 데 히토 히토 힌라비나 사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아래에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의 말의 올바른 표현 이 출제되고 혹은 같은 의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를 찾으시오. 그러니까 동의어 문제 그리고 올바른 표현 이런 문제 타입이 출제가 됩니다. 이 올바른 표현은요 소위 말하는 문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한자로 표기했는지 단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의어도 보시면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명사다 형용사다 이런 것들 이 나올 수도 있고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문장 전체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것을 찾으시오 라는 좀 큰 덩어리로 출제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1번은요 카노조 기초맨 나 세이 각오와 와따시모 미나라 이따 이데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초맨 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꼼꼼 하 다 라고 하는 나 형용사이고 기초맨 다 가 원형이 되겠죠. 그녀의 꼼꼼한 성격은 나도 미나라 우 본받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서 나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쭉 보니까 뭔가 한자가 그게 그거 같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초 라고 하는 게 어떤 건 길다 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초월하다 뛰어넘다 라고 하는 글씨가 들어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장막 그러니까 이 벽에 거는 천 이런 의미로 쓰인 것들도 있거든요. 자 근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다 오답이 되겠고 A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꼼꼼한 거랑 장막이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기초메 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초 라고 하는 게 옛날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여자분들이 계신 규방에는요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이렇게 벽에 그 방 안에 발처럼 이렇게 장막 천을 이렇게 들이워놔요. 그래서 안을 볼 수 없도록 천을 예쁘고 화려한 천을 걸어놓는데 이 천 이름이 기초 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초에 놓여진 예쁜 수라든지 장식처럼 화려하고 촘촘한 이런 의미에서 꼼꼼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최근에는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에 어떤 고유성이 남아있어서 장막의 장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잘 찾으시면 기초음엔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2번입니다. 자, 일본은 미치모 이에모 세마이 도코로가 오호쿠테 후벤나 코토 모 아르 입니다. 일본은 길도 집도 세마이 좁다 이죠. 좁은 곳이 많아서 불편한 점이 있다. 불편한 일도 있다. 표현입니다. 자, 한자 한번 찾아볼게요. 전부 다 실제로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자, A번은요 호소이는요 얇다 가늘다 그 다음에 B번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세마이 가 정답인데 우리 좁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한자 단어로 바꾸면 협소하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한자가 그 좁다 협소하다의 협 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세마이 좁다가 되어서 2번이 정답이고요. C번은 A번의 반대말이죠. 후 토 이 이고 굵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D번은요 마 즈 시 이 입니다. 빈곤 에 빈 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가난하다 빈곤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정답은 세마이 찾으시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3번입니다. 교와 도테모 다이코츠나 이치니찌다 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지루한 하루였다. 지루하다 라고 하는 나형용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형용사 표현을 찾아야 되는데 이형용사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A번입니다. 5번 시로이 재미있는 B번 이소가시 밥은 이죠. C번 스마라나이 재미없는 지루한 이라서 C번이 정답이 되고요. D번입니다. 단호시 즐거운 오답이 되겠네요. 자, 전체 답을 봐서 C번이 답이 되기는 하는데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 소가시 이라고 하는 표현 한자로 이렇게 적죠. 망 이라고 하는 바쁠 망 자를 적는데 이거 동의어로 다망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국에서도 가끔 쓰는데 일본에서도 많이 씁니다. 나형용사예요. 다 모 우 다 다모 다 라고 쓰죠. 그래서 편지글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바쁘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할 때 오이소가시 토코로 쓰미마센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고타보우나 토코로 고타보우노 토코로 모시야키 하리마센가 이런 식으로 타보호라는 단어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둘 다 자주 씁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한자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구별하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됩니다. 한번 볼게요. 와따시와 운동신경이 미부위한 편이기 때문에 미부위는 둔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둔한 편이기 때문에 스포츠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중에서 실제로 그렇게 쓰지 않는 글자 이런 형용사는 없습니다. 다만 이 B의 이 글자는요. 세금에 세라고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제 이라고 하는 음으로는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근데 형용사로 쓰지는 않아요. A도 형용사 C도 형용사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A와 C는 의미가 정반대예요. A는요. 스루 노 이 라고 써서 예리하다 날카롭다 라고 읽습니다. 훈독이라서 스루 도 이렇게 읽는 거고 참고로 음은 에이 입니다. 그래서 예리 명사로 쓸 때는 에이리 이렇게 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번입니다. 이 글자는요. 예리의 예 이거는 둔하다 할 때 그 둔자예요. 음은 동 이고요. 훈독이 미루 이 입니다. 그래서 둔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데 정답은 C번이 되죠. 자, 근데 이 단어 참 중요한 단어인데 형용사가 두 개가 있어요. 게다가 둘 다 이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리브이 라고 읽어주시면 둔하다 오늘 답이죠. 그쵸?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가 더 있는데 노로이 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는 둔하다가 아니라 느리다 혹은 굼뜨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노로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게 느릴 때 노로이라고 쓰냐 하면 운전을 좀 굼뜨게 할 때 되게 과하게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 엄청 천천히 가시잖아요. 그럴 때 운땡과 노로이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느릿느릿하게 하는 운전을 노로노로 운땡 이런 식으로 노로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노로이 형용사 두 개다 자주 나오니까요. 꼭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 5번입니다. 젠더 젠더 그러니까 성별이죠. 성 평등 이라고 괄호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나니나니와 류콩어 타이쇼 니 센슈 사레르 호도 긴 뇌 나니 가 도 와 다이 니 나 데 이마 수 라는 표현입니다. 어? 이게 뭐야?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유행어 대상 이라고 하는 상이 실제로 일본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 12월 정도에 연말 정도가 되면 올 한해 일본에서 유행했던 단어들을 쭉 모아 가지고 올 한해 일본에서 1등으로 유행한 말 이라고 하는 걸 하나 골라서 그런 걸 발표해요. 그래서 이 젠더 평등 은 유행어 대상에 선출될 정도로 킨넨 최근에 나니깐 또 꽤나 뭐만 했다 하면 뭔가 큰 화제를 낳고 있다 화제가 되었다 라고 하는 문장 입니다. 자 우리는 평등을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평등 은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음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음이 두 개 이상인 것 혹은 훈독이 두 개 이상인 것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이 평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사실은 헤이 라고 하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음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워낙 괜찮아 라고 할 때 헤이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헤이가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읽히는 음인데 드물게 묘 라고 읽힙니다. 자 그리고 이게 평평하다 평탄하다 이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이렇게 납작하게 쭉 이어지는 상태를 평 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타이라 라고 해서 평평하다 라고 하는 나형용사로 쓸 수도 있어요.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죠. 참고로 평등에는요 헤이가 아니라 묘 라고 써서 특이한 음을 씁니다. 자 그리고 평등의 등도 사실 뭐가 되게 많아요. 자 이게 같다 라고 하는 동등의 그 등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토 라고 하는 음으로 읽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조금 드물게 평등 이라고 할 때는 노 라고 읽어요. 합쳐서 묘 노 라고 읽어주셔야 되어서 정답 비번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같다 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 이니까 같다 형용사로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토 시 이 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동등하다. 자 그리고 기타 등등 이라고 쓸 때는요. 훈독으로 나도 라고 읽을 수도 있는 글자입니다. 뭐가 되게 많죠? 이런 것들 참 시험이 좋아하는 글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평등 묘도 라고 비번처럼 읽어주세요. 자 다음입니다. 6번 민나 민나 전력 을 쯔구 시대 간받다 노니 こんな 기타 になって 시마이 구야시 깠다 입니다. 구야시 라고 하는 표현은요. 분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모두 전력 그러니까 모든 힘을 즉 구 쓰 라고 하는 표현은요. 소진하다 다 하다 완전 밑바닥이 날 때까지 다 퍼부은 거예요. 모든 힘을 그래서 모두가 진짜 있는 힘껏 힘을 다 해서 간받다 노니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되어버려서 분했다 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좀 분하고 슬프다 이런 문장인데 한번 볼게요. A번입니다. 잔넨 낫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쉽다 애석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좋지 못한 결과가 되어서 분했다 안타까웠다 아깝다 A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B번입니다. 태고로다 라는 나형 용사입니다. 이 태고로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특히나 앞에 가격이 오기 마련인데 그 가격이 적당하다 그러니까 비싸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뭔가 그 돈을 내고 살만하다 가격이 적당한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답이 되겠고 C번입니다. 사이와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이와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다행하다 라고 하는 나형 용사예요. 그래서 무사해서 다행이다 라고 해서 고부지 대 사이와이 뭐 이런 표현 쓸 수 있는데 오답이 되겠고요. 자 D번은요. 다 이 구 쓰 나 지루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역시 나형 용사입니다. 모두 오답이죠. 그래서 아깝고 분하고 애석한 마음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JPT 시험에 대한 개요 그리고 이형 용사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 꼭 복습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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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